올티비 레몬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요? 레몬 마땅합니다 뮤트 없겠지? 뮤트 뭐 어때? 맛있겠다 모나카 한번 사봤는데요 한번 메이가 어떤 리액션을 할지 궁금합니다 약과는 맛있다고 했었잖아 약과 기억해? 메이? 아 기억했어 쫀득쫀득 달콤한거 디아철에 뭔가서 맞아 맞아 과연 모나카는 메이의 스타일일지 어때? 응 좋아 그 안에 꿀맛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비명 드라이살? 응 딱딱한 쌀 같은 느낌 하지만 괜찮아? 응 뒤에 도와줄까? 뒤에 도와줄까? 안 괜찮아? 아마도? 화이팅 오늘 새로운 강남 데이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 어저께 갔던 코엑스를 갔다가 어 봉운사에 가고 마지막에 한강으로 갈 예정이에요 어 어저께 갔던 엑소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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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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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늘 많이 들어왔다 미니 버전 큰 버전 와 어제보다 너무 좋아 그치? 주피스 언더 이브이 공제 인형도 있어 스타팅 포켓몬 이브이 맞아용 이브이 너무 귀엽다 여기서 써? 아 이거 가방 고리 같은 거네 너무 귀엽다 히히 깨끗한 아이 맛있어 두 레몬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레몬 맛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메인은 카페라테 너무 뜨거워 천천히 맛이야 내꺼 맛있다 막 쉬지 않고 달콤한 레몬 주스 많이 안쉬네요 조금 쉴면 가방 아멘 지구 나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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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방생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산신령님이 노하십니다 공은자 어때? 너무 좋아 너무 좋아? 마음에 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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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스 오 잘하다 잘하 wszystkich hacen 아, 예쁘다. 여기가 더 걸리는 곳에서 지금 바로 도착 어디야 여기? 잘했네 저기 있어? 안녕 신발 벗고 가야돼 spook 저녁 되니까 더 예뻐졌어 우와 동자승 예쁘다 다른 것도 보자 용이야? 드래곤? 응 그건 욕심쟁이 같아 응 응 응 맞아 너무 자연스러운 스톤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 다 있어 둘 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일단은 검정색은 성공의 상징 그리고 갈색 붉은 갈색뿐 나는 거랑 근심 걱정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블랙 좋은 선생님도 할거야 좋아 성공하자 응 성공하자 아가 이거 어때? 식 아 완전 나이스다 아이 눈이 생긴 하고 과일 예쁘다 예쁘다 엄청 크다 이거 사줄까? 엄청 크다 이거 사줄까? 이거 사줄까? 응 나도 잘 몰라 잘 샀네 예쁘다 예쁘다 나이스 나이스 네 응 응 보여줘 응 한강으로 가자 응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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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이제 탁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게 몇 등? 3등? 3등이 뮤츠에요? 뮤츠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3등이죠? 아 대박 됐어 캐터피? 이 친구 캐터피인가? 그치? 캐터피 잉글리시 네임 뭐야? 이거 캐터피 아니야 이거 벨스 프라이 아 캐터피 아니다 맞아 맞아 모다피? 모다피 모다피인 것 같아 캐터피가 아니라 역시 다르구만 좀 아쉬운 김에 피카츄 사려고 했지만 저는 뮤츠를 데려갑니다 시리즈는 이렇게까지 있네요 너무 귀엽다 좋아하는 물 필요하시면 30일 안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 예이 한정판 수량 100명 한정판 수량인데 딱 3등이 됐어요 와 와 아가 운 대박 고마워 고마워 한강 어때? 편해? 편해? 딱 타이밍 맞게 왔다 그치? 타이밍 좋게 왔어 아 맞아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곳은 매일에 좋습니다. 또 하여행... 이곳에 있는 곳은, 이곳을 한 곳에서 먹었지만, 이곳은 아주iance. 이곳은 날씨가 계속되니, 이곳은 벽렬을 만듭니다. 이곳은 일찍도를 만듭니다. 이곳은 양념이 잘 어울렸습니다. 이곳은 넷다른 곳을 만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